세현 FNM 대표 최경순 안녕하세요 세현 FNM 대표 최경순입니다 세현 FNM은 참치 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소비자에게 보다 균일하고 위생적인 제품을 공급하고자 패스업을 2014년 5월 20일 취득 후 커스터마이즈된 제품을 가공 고객에게 납품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고객의 요구가 있더라도 항상 최선을 다하여 품질과 위생을 만족하는 제품을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장 FNM 대표 최선을 다합니다 어떠한 고객의 요구가 있더라도